안녕하세요. 초록수민이에요. 어머, 너무 행복한 소식. 이거 보세요. 어머, 이메리스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11일 만에 이렇게 작은 꽃몽우리가 11일 전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 꽃몽우리가 11일 전에 생겼었어요. 그 꽃몽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점점 커가더니, 이렇게 꽃이 피네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약간 계란후라이 아시죠? 펜지나 데이지 같은 이런 계란후라이 꽃이 필 줄 알았는데, 약간 신기하고 싶어요. 보이시나요? 어머, 뭐랄까? 뭐랄까? 입장이 바깥에 있는 거는 긴 게 두 장 피고, 안쪽에 있는 건 짧게 피네요. 이거 어떻게 필지 너무 궁금하네요. 우와, 이제 이메리스가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봐요. 우와, 행복해. 얘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친구나 지인께 정말 선물하고 싶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뿅 갑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펴주니까, 이게 이제 꽃 키우는 재미인가 봐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제가 이거 보고서 아침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기다리시는 분은 11일. 해가 거의 없는 저희 집에서 11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펴갈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또 꽃은 얼마나 펴 있을까. 제가 우리 집에 철쭉 장미도 되게 활짝 펴가지고 오래 간다고 했었잖아요. 진짜 되게 오래 가거든요. 얘도 엄청 오래 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분갈이 해준 선 애기별꽃이요. 제가 해바라기 꽃동산 같다고 했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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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가 꽃망울이 몸살을 할 줄 알았거든요. 뿌리 그때 다 씻어내가지고. 근데 얘 진짜 순한가 봐요. 몸살을 안 하고 꽃망울이 더 생기고 새 꽃망울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아니,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제가 락스랑 가글에 뿌렸던 향기사랑초요. 안 죽고 살아있어요. 생존 신고합니다. 세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얘 살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얘도.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애기동구 애기동구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애기동구 보세요. 꽃망울 올라와요. 저도 지금 봤어요. 꽃대기 그때 다 사라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게 좀 시도했으라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꽃망울이 올라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꽃이, 꽃망울 이렇게. 우와, 꽃망울.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동굽도 저희 집에서 이제 잘 살아줄 것 같아요. 뭐 조금씩 이렇게 이파리가 마르지만 왜 마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좀 더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은 성공입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너무 우리 집에서 잘 크고 있는 이메리스. 이메리스 너무 예뻐요. 저 어떡해요. 식물이 별로 없어서 자꾸 출연하네요. 근데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꽃 폈다고 자랑하고 싶고. 왜 이렇게 행복해요. 아젤리아요. 저 이거 아젤리아 꽃 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빨갛빨갛해졌어요. 저 아젤리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 못 드렸어요. 계속. 얘가 어떻게 안 피고 죽을래나? 입장은 왜 자꾸 떨어지지? 이렇게 했는데요. 물을 많이 주고 하니까 새 잎이 나고요. 꽃볼이 커지고 있어요. 얘 곧 이제 저희 집에서 개화할 것 같아요. 저 이거 한 송이 피잖아요. 저 쩜박이 사러 갈 거예요. 아젤리아 쩜박이. 이 꽃이 너무 기대되고. 얘가 4,000원이에요. 근데 꽃이 엄청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엄청 기대 중이에요. 우와 제가 이거 못 볼 줄 알고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야. 이거 어떡해. 나 잘못 샀나 했는데 대박. 이제 곧. 곧 필 것 같습니다. 우와 물을 열심히 주고 있고요. 영양제 물도 지금 간간이 희석해서 주고 있어요. 우와 너무 기대돼요. 행복해요. 제가 이거 꽃 피면 이제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거 산 지 얼마 됐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샀으니까 한 꽃망울 달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 집에 온 지 한 2주 됐거든요. 2주간 제가 안달 복달 왜 안 피지 왜 안 피지 했는데 결국에는 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행복해요. 얘 또 피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이메일이 있을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했고요. 아 신난다 신나. 제가 어디 가서 막 야호 하고 소리 지르고 싶네요. 너무 즐거운 주말이네요. 내일은 또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쇼핑을 하러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